예수님의 내용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면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름은 물론이요 또 기독교인들이 믿는 대상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이 돼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지만 인격적으로는 모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같이 살거나 아니면 서로 만나서 교제를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로 들어서 아는 것보다 친히 만나서 대화를 하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말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말은 많이 들었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구약과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직접 자신의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예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으며 또 예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더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은 자기가 기록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라 고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바꿔서 읽었는데 태초에 말씀 계시라 여기서 말한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추상적인 말로 말씀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 말을 꺼내는지 모릅니다만은 원전에는 로고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또 혹은 영어로 번역할 때 영어로는 워드로 번역하고 우리말로서는 말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계셨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 같은 하나님, 하나님 같은 사람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보았던 베너란 영화를 기억하시죠 이 베너란 영화는 원래 베너란 그 책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그 책의 저자는 류 월레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았었던 유대 땅과 갈릴리와 팔레스틴 전 지역을 답사하고 쓴 책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류 월레서는 원래 예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자료 수집을 했지만 실제로 자기가 현재에 답사하고 보니까 군데군데 그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 책이 1960년의 영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잘 안 들어 아카데미 상을 제일 많이 받은 그 영화입니다 그때 당시 영화 화면은 작아는데 갑자기 70mm 대형 화면으로 촬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매우 웅장하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대단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께 돌아온 벤 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형수는 소망 가운데 죽음을 두려지 않고 구원을 기뻐합니다 우리나라 60년대 고제봉이가 그랬고 80년대 김대도 문형식이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석가문이와 같이 한 종교의 창시자처럼 보일진 영 죄 가운데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는 공자처럼 위대한 스승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이 선지자보다 뛰어났고 세계관보다 뛰어났고 마치 당시 하나님 같았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 같은 하나님 하나님 같은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인격적으로만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마음 중심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기독교 2000년 교회사를 보게 되면 초대교사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인성을 부인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지배했던 헬라 철학에 플라톤의 이원론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신성을 부정하고 그 예수님을 악한 존재로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다 보니까 그들의 그 가치관 때문에 잘못 말해준 것입니다 인성을 부정했던 이단은 그노시스파 중 하나인 가연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말시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여 이단으로 정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피주물 인간이었다고 한 아리우스파는 대의 이단으로 AD 325년 니키아 총회에서 정제를 받았지만 그 후 337년에 약간 복권이 되는데 50여 년 동안 논란 끝에 결국 381년 콘스탄티노플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를 받았습니다 또 근세 1863년에 예수의 생애를 써서 예수님은 훌륭한 도덕적인 인간이다고 하여 당시 정교와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철학자 르낭입니다 아직도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혹은 위대한 도덕적인 스승이신가 인간은 오셨습니까 이런 의문에 사리잡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들은 사탄의 괴묘한 유혹에 자꾸 예수님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에 물들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끔히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짓기 이전에 계셨습니다 평화의 은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던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 세계에 들어온 것은 육신을 입고 들어오신 지금부터 2000년 전 여러분이 잘 아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잉퇴되었고 나심받았던 그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선자들이 여은하였고 소망하였던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그의 특이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고유명사인 로거스로 설명합니다 이 로거스란 말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일종의 대명사이죠 로거스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거스를 편의상 우리말로 말씀으로 번역했을 뿐인지 예수님에게 요한이 제공한 바로 고유명사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읽을 때는 태초에 로거스가 계시니라 그것입니다 여기서 계시니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이 존재를 말하고 전층으로 썼습니다 문법적으로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의 사민층 단수 미알력 과거 능동태 직설법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스스로 계신다는 표현으로 영원전부터 현재까지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미래까지 계속 존재하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부약에서 예언됐습니다 한 왕이 오실 것과 그 왕은 아기로 오실 것을 미리 선지화를 통해서 예고하시고 오신 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의 특이한 용법으로 예수님을 로고스로 표기하고 또 요한일서에서도 예수님을 로고스로 표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고스 우리말로는 말씀이라고 해야죠 이분은 바로 성자 예수님에 관한 표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면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를 구별 못하고 정함이 없다면 그분은 미안하지만 그분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이런 이름이 붙여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분은 아직 그리스도 은혜 밖에 있고 구원 밖에 있고 천국 시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정중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서론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마디가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미완료 과거입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태초는 창세전을 말합니다 그것도 단순한 창세전이 아니라 그 이전 영원전을 말하는 태초인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3단 논법으로 전개합니다 첫째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셨다 둘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셋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늘 요한이 말한 이 말씀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아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개인의 신앙에 확정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자기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라도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되는 조건은 그 사람을 낳아서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회 집사이고 또 어느 교회 권사니까 100%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그분은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헛다를 짚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운 말미암아 지원받았고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분이 없이 만들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창조물 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창조물 바다와 호수와 강물에 존재한 수많은 형형색색의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들 곤충과 벌레들 또 길어 다니고 걸어다니는 짐승들 모든 피지어물을 창조하시면 바로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그렇게 됐던 말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분으로서 천지가 만들어진 무렵 예수님이 우주를 직접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든지 아니라 단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계셨다고 또 사람처럼 살았다는 고정관점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주가 지지기 전에 선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는 어둠을 비치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생명이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영어성경 보니까 이터널 라이프 에버라스팅 라이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동물에게 있는 일반 생명과 다릅니다 일반 생명은 바로 죽어지면 없어진 생명입니다 소나 돼지나 모든 곤충이나 새까지도 죽는 순간에는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에서 사는 동안 끝나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시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사전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언약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28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 천지와 우주가 만들기 전에 미리 아셨고 정하시고 은혜를 마련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하는 은혜를 미리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내 힘으로 발견했다 내가 구원을 성취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구속의 은총을 선물로 주셨다 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를 찾아보신 위대한 생명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미리 정하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값진 피로 구속하시고 불러주시기 위해서 로고스가 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에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가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랍니다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인만웰 역시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만웰을 하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와 예수와 호세아란 말이 나옵니다 이 이름은 점 하나에 따라서 발음이 다른데 그 어가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란 뜻입니다 그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놓고 제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하고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직분이냐 그 안에 왕이라는 의미와 제사장이라는 의미와 선제아라는 의미가 있는데 왕 대신 예수님 선제 대신 예수님 또 예수님은 제사장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는 내가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나와 관계가 없이 멀리 계시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는다면 믿는다면 세상의 젖은 습관을 모두 끊어져야 합니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머리로 알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이었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통해서 교양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음을 봅니다 다이선 10편 2, 3편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주님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범 10장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해왔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흔히 말하는 4대 성인, 성인이라고 말하는데 성인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고 도덕적인 스승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오신 십자가의 어린 양이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인격 안에 계신다면 그분은 매 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의하겠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사람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에서 구수하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이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부활하심으로 지금은 육체가인 영으로 하나님의 포자 우편에 앉아 계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을 외형적으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귀한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에게 하루간 희생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그럴듯하죠? 이것은 바로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무리 아름답고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삶을 사셨다고 말하면서 기껏해야 거룩한 희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룩한 희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고 확증해 주시는 구속의 은혜이고 은총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 포자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신자들의 마음에도 함께하시며 그하십니다 성령의 입마심과 동시에 성령님도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악의로 태어나서 육신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성령의 입마실 때 신자의 마음에 살아계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사도의 오하는 예수님을 말씀 곧 로고스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우주성과 예수님의 창조 이전의 선제성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을 강조하는 신성과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구별된 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석가모니아도 공자와도 소크라테스와도 구별되신 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목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있어야 하고 유치원생에게는 사랑해주는 선생님이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영혼의 목자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치 가난한 땅에서 이스라엘 12집화를 인도하는 여호사처럼입니다 마치 가난한 땅에서 이스라엘 12집화를 인도하는 여호사처럼 마치 가난한 땅에서 이스라엘 12집화를 인도하는 여호사처럼